자 안녕하세요 트위치 유튜브 여러분 자 오늘 해볼게임 어 이거 뭐라고 읽지? 카우트? 코트? 온 카메라 카메라에 잡히다 라는 제목에 컷 컷 그 옵저베이션 온 듀티인가? 아 제가 그 게임은 못해봤거든요 어 그건 안해봤는데 그거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자 무슨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카메라를 위로 좀 올리자 관찰하기 자 CCTV 관찰하기 시작 오전 6시까지 살아남으세요 발견한 이상현상을 보고하세요 이상현상이 너무 많으면 경고가 뜰 것입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보고 항목을 열어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 종류들을 확인하라 오... 스타트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평범한... 응? 평범한 집인데? 응? 어딘가 이상해지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감마를 좀 올려보자 파라노말 액티비티 느낌도 난다고? 그런가? 좀 화면을 살짝 밝게 할게요 밝게 하고 실제 색상은 뭐지? 그래 칼라... 칼라풀한게 좋지 칼라풀하게 가자고 난 밝게 자신있게 너무 밝게 했나? 1.3정도로 님들이 보기에 뭐 좀 이상해지고 있나요? 응? 아 잠깐만 이거 타이머가 보이게 해야지 한시가 좀 이상하다고? 아니 그건 나고 내 캠을 좀 더 줄여야겠다 아무래도 이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게임이니까 뭐가 뭐 변화가 생기는 건가? 이 집에서? 저 오른쪽 문이 열려 열려있던가? 한번 눌러보라고? 보고 물건 움직임 변형 물건 사라짐 물건 추가 물건... 이상한 그림? 이상한 그림? 이상한 그림? 심입자 불빛 이상 저기 조명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응? 원래 저기 조명이 원래 저랬나? 저 술병이 원래 넘어져있었나? 저 술병이 원래 넘어져있었나? 저 술병이 원래 넘어져있었나? 아 소용히 해! 나 TTS 끄는 거 깜빡했다 이제 게임중에 TTS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님들 뭐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줘 나 무서워 뭐 튀어나올 것 같아 CCTV 잘못 달았어? 어? 뭐야? 목도 깜빡깜빡 불빛 이상 보고 누구야? 누구야? 누가 깜빡깜빡 했는데? 처리된 거야? 원래 저 커튼이 저렇게 흔들거렸었나? 어? 친 엔 엔 감사합니다. 하아... 원래 여기가 이렇게 좀 카메라가 이렇게 좀 내려가 있었나? 방에 서랍이... 너무 많은 이상현상? 아싸싸싸! 보고 보고! 보고! 으으... 물건 움직임! 보고! 아, 뭐야! 뭐가! 뭐가! 많이 이상하다는 거야! 발견 못함... 기저귀? 아니, 뭐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한테... 에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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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여행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원래 저 불이 켜져 있었나? 침대에 뭐 있다고? 형 방금 못보셨어... 이불 사라졌다고? 물건 사라짐! 물건 사라짐! 영지정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복도? 아, 침실! 침실 물건 사라짐! 아, 내 까릴 님이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씨! 이, 루즈! 너무 많은 이상현상이 남아있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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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은... 일단 저런 상태로 있고 술병 쓰러져 있고 그림 확인 오른쪽 나무? 배? 뭐 가운데는 뭐... 그... 전함인가? 그림은 오른쪽에 무슨 해안가?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튼 틀린... 틀린 그림 찾기지 틀린 그림 찾기 아 근데 아까 너무 많은 이상현상이랬는데? 아니 도대체 너무 많았단 말이야? 어? 액자 크기가 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했다고? 커텐은 원래 흔들거렸고 베개? 침실에 고블린 그림? 고블린 그림이 어딨는데? 신발... 액자éro... 액자éro kol 다 이 틀린 그림이 어디서나 이 THEM 가 comigo 기저귀? 아, 뭐가 허기야! 어? 어? 어휴, 마땅님 14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현상 발생했나?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서랍은 원래 왼쪽에 좀 열려 있었어. 어? 아니, 뭐가, 어? 복도, 불빛 이상. 깜빡깜빡이는 침실 그림에 사람 얼굴 보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훈수 둬도 돼. 1시에 머리털이 사라졌습니다. 맞을래? 흐흐흐흐 열렸어? 침실 그림에 눈빛이 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초록 그림에 뭐가 생겼다고? 그러면 침실에 이상한 그림이라고 해보자 그림이 달라졌어? 어? 아 저 녹색 그림이 좀 이상해진 거였구나 아 저건 너 저거는 어떻게 알아 저런 거를 뭔가 조금밖에 안 달라져 있었는데 아 훈수 둬도 돼 아니야 너잼 아니야 어차피 나 영원히 못 찾아 니들이 도와줘야 돼 같이 해 같이 훈수 둬도 나 못 알아먹어 그리고 아 내 나크31님 59개월 구독 24.99달러 고급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어디야 의자 개수가 늘어났어? 어? 침실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얼굴이 없어 귀신이다 해치웠다 잠깐만 야 거실에 물건 움직인 거 아니야 이거? 저 의자가 원래 빠져 있었나? 아 이제 일단 우겨보자 어 이거 우겨보자 일단 의자가 빠져 있었는지 아 아니네 물건이 추가됐다고? 그래 물건 추가 원래 그림이 3개였던 것 같은데 여기 하나는 한 이중에 하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뭐가 추가된 게 사라진 거야 지금 그림이 아닌데? 카펫? 아 의자 아래에 있던 옷이 사라졌다고? 의자 아래에 옷이 있었어? 야 여기도 뭔가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우기자 주방에도 뭔가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우겨야지 어 침실에 신발 위치 바뀌었다 이거 원래 이쪽에 있었거든? 이건 나도 알지 어? 주방에 침입자 달걀 귀신이다 밖에 비와서 그런가? 지금은 비 안 오는데? 님들 빨리빨리 찾아봐 난 모르겠어 솔직히 다 그게 그거 같아 주방에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 거실에 탁상 물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 뭐 소리 나는데? 주방에서 뭐 소리 나는데? 기타 어 사라졌다 거실에 물건 변형 양초가 길어졌다고? 이거 원래 짧았나? 아닌데? 아니 뭐가 길어졌다는 거야? 길어지고 있다고? 딴 거 없어? 김도 인중이 길어졌다 아니 거실에 뭐가 길어졌다는 거지? 아닌가? TV 양쪽에 뭐 있었다고요? 사라졌다고? 그래 물건 사라짐으로 한번 우겨보자 원래 뭔가가 있었는대로 해보자 거실에 뭐가 있었다 거실에 뭐가 있었다 근데 사라졌다 는 아니네 주방에 후라이팬 원래 있었냐고? 우겨 일단 후라이팬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아니네 사라졌나? 주방에 사라짐으로 해보자 어 잠깐 식탁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는 느낌 아니야? 여기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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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있었지 컵 음 정답이다 침실 그림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야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액자? 일단 변형 좀 약간 살짝 비틀어진 것 같은데 여기? 아니네 음? 야 잠깐만 여기 뭐 그림이 하나 사라졌다? 아닌가? 아 잘못봤네 옷장 이상해졌다고? 아닌데? 안 이상한데? 너무 많은 이상현상 아 어떡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 병 하나 더 생겼다 주방 물건 추가 이거 원래 3개였는데 지금 아 2개였는데 3개 된 것 같은데 초비상 침실에 침실에 서랍장이 이상하다고? 아닌 저거 원래 얼려있었는데 작은 학자가 원래 4개였냐 원래 4개 아니었나?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침실 침실 베개가 저거가 아닌데? 원래 저거 벼벼개 아니었는데 어? 자 다른 유형의 보고를 해야 되나? 물건 왜곡인가? 아 물건 사라짐인가? 원래 이 위에 올려있던 베개가 사라진 건가? 왜곡... 이거 아니면 왜곡이지 음... 아... 사라진 맞네 또 뭐야... 너무 많은이었는데 내가 한... 한 두 개 정도 못 찾았거든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 거야 지금 화분이... 아하! 화분... 저 원래 왼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움직임 원래 가운데 아니었나? 음... 그치 어차 이거 창문 좀 이상한데? 아 자자자자 거실... 물건 왜곡 어! 아 뭐가 왜곡이었던 거야 도대체 어 냉장고 열렸어 주방 물건 움직임 방금... 양... 양초? 양초가 짧아졌었어요? 아 양초가... 아 양초 길어진 거 줄어들었다고 아 그러네 양초가 원래 짧았는데 길어졌던 거였네 복도 천정등 복도 천정등이... 어 이거 늘어났다 잠깐만 복도 이거 천정등 두 개였는데 요거요거 요거 새로 생겼어 지금 하... 하... 아 침실 베개 빨개진 건 고친 거야 그거 고친 거고 서랍은 원래 열려있었어요 잠깐만 어 후라이팬 위치 바뀐 거 같은데? 원래 요 위에 올려가 있지 않았나? 일로 갔어 이거 오케 이거 원래 액자 하나였는데? 저거 작은 액자? 어? 원래 이거 왼쪽 왼쪽인가 오른쪽에 하나 없었는데 이거? 늘어났어 늘어났어 그치? 없었지 이거 물건 늘어남 수상해 이거 이 위에 너무 많아 지금 이 위에 너무 많아 지금 하나쯤 없었던 거 같은데? 어? 뭐가 고쳐진 거야? 이거 아닌데? 아니지 뭐.. 뭐가 고쳐진 거지? 물건 움직임 하나 해보자 사람 열려있는 거 원래 그래 발견 못함 어 의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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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가 들어갔어 지금 원래 의자 빠져있었는데 이거 원래 의자 빠져있었는데 이거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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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액자 없어진 게 하나였어요? 한 번 더 해보자 완벽하게 한다 어느 액자가 없어져 있었어? 응? 테레비 옆에 액자가 없어졌었다고? 아 이거는 원래 아까 그거 고친 거고 복도 액자? 아 이거? 아 이게 사라졌었어? 어 복도에서 보이는 오른벽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그거까지 하면은 딱 19개네 아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찾았다 치고 넘어갑시다 뭐 어차피 다 했던 거니까 그거 없어진 거였고 어? 어? 어?